제가 너무 업그레이드면 우리 옛날에 버스 타고 다녔던 거 생각해 봐. 맞아, 맞아. 그 버스가 마을버스. 그런데 역시 니네랑 있으면 재밌는 것 같긴 해. 재밌지? 그런데 편안해. 뭔가... 나는 참치에 하나만 좋아. 나는 참치에 하나만 좋아. 내가 참치야. 이거 먹을래, 이거? 안 줬어, 내가. 너네들이 얘기할 거면 잠깐 내려. 이거 뭔데? 참치. 2개만 줘면 안 돼? 갖고 가. 많이 갖고 가. 얘들아, 소고기 있는 사람. 이거 참치 있어. 수업대행 가진 것 같아. 아이애머니. 졸리니까. 산산 없나, 산산? 산산수 있어, 산산수. 응, 좋아요. 산산수 있어. 콜라 있어? 콜라 밖에 없어요? 네가 산수 있대. 산산수 있어. 나는 그러면 멤버들 컨디션 체크할게. 멤버들 컨디션 체크. 멤버들 컨디션 체크. 비타민 챙겨줘요? 알았어, 챙겨 드릴게요. 마사지 침대 들고 다녀라. 알았어. 커피도 사. 커피? 커피도 사. 시키면 뭐 갈아 드릴게요. 산산수 있어. 시그램 있어, 시그램. 시그램, 시그램. 레몬 맛. 네, 좋아요. 쓰봉 있냐, 쓰봉? 이거 쓰봉 있냐? 쓰봉 있어. 좋아요. 젤리 뭐 있어? 환희 위에 젤리 줄까? 나, 나, 나. 아니면 과자도 있어. 사탕 없어, 사탕? 예감, 예감. 칙촉 마가렛트. 예감. 아이고. 안전비. 우와. 야, 저기 붙어있는 거 모기지? 어디, 어디? 맞다.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정면. 내 정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잘했어. 커피, 토렌토 먹고 싶은 사람 먹고 잘해. 아... 뭐 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자고 싶어. 얼마나 걸려요? 2시간 반. 아, 유리 언니 자요. 유리 언니 자요. 유리아 모자 벗어요. 공과도 될 거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